기계의 기계의 기계는 냉성 기계가 아주 좋더라구요 5년 됐어도 챙이 한 번도 안 갈고 계속 쓴거에요 대리점 사장이 하락한 대로 하면 기계의 국가 기계 하락한 대로 하면 좋아요 저는 해남에서 작업하고 있는 암빈이라고 합니다 작업하시는데 기계 내구성은 어떠신가요? 내구성 좋아요 막혀도 그냥 바로 먹고 잘 먹고 막히는 것도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기계의 AS에 대한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리점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애로사항 같은 거 지금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